안녕하세요. 우리가 서양문화를 공부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화가 김홍도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홍도는 아버지 김성무, 어머니 장담문씨 사이에서 1745년에 태어납니다. 출신 가문은 원래는 무반에서 중인으로 전락한 집안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나이 7살, 8살 때 외가가 경기도 안산에 있었는데 강세황이라는 당시 유명한 화가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으로 어린 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세황은 당대 최고 문인 화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하여 훗날 직장의 상화관계로 나중에는 예술적 동지로 광세황은 1791년에 운명하십니다. 김홍도는 광세황의 추천으로 어린 나이에 도와서 하원 궁정 화가가 됩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궁정화원으로 명성을 날렸고 1773년에 29세에 젊은 나이에 영조의 어진과 왕세자 정조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간목관 직책을 받아 사포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포서라는 곳은 채소를 재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농업진흥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이 군선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규몽도 나이 32살에 그린 작품이고 신선이 신선 농자를 데리고 서호암호 생신잔치에 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1781년 37살에 정조의 어진을 그렸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경상도 안동의 안기찰방으로 부임합니다. 지금의 우체국 국장 정도 됩니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의 호를 따서 단원이라 스스로 칭하게 되고 이는 이유방이 지닌 문인화가로서의 고장하고 맑은 정신과 기묘하고 아치가 있는 그의 그림을 그렸고 그를 종교하는 마음에서 그의 호를 따서 쓰게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 시기에 그렸던 작품으로 단원 풍섭도첩이라는 25점으로 꾸며진 이 화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풍속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중 대표 작품 씨름판을 보면 씨름하는 선수의 역동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상대 선수를 들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단한 선으로 각각의 표정을 담아냅니다. 환호하는 구경꾼들 22명의 인물에 각자의 역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재밌어하는 사람, 노인의 인자한 성격, 선비가 얼굴을 부채로 가리고 다리가 절여서 피고 있는 모습, 다음 차례 선수는 신발을 벗어놓고 긴장하는 모습, 먹을 것을 파는 상인 등 씨름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조희룡 분해의 기록에 의하면 강세황 역시 단원기에서 단원의 인품을 보면 얼굴이 청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하여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몽도는 회화뿐만 아니라 거문고, 당비파, 생왕, 퉁소 등 연주하는 음악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일찍부터 평판이 높았던 서예가이고 빼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 고귀한 아치가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멋과 지식이 번져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홍도는 1791년 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일에 또 한 번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12월 포상으로 충청도 영풍현감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지금의 면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중인 신분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종육품에 해당하는 최고 직책이었습니다.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그는 당대에 최고의 화가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문집에 금홍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그림에 솜씨 있는 자로서 그의 이름을 안지가 오래되었다. 30년쯤 전에 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로부터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충청 외우사 홍대협의 조정의 김홍도는 남의 중매나 일삼으면서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보고를 올리는 바람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 43년 만에 영풍현감 자리에 파직되고 맙니다. 1795년 서울로 돌아온 김홍도는 그림에 전념합니다. 그의 나이 51세에 원숙기에 접어드는 그는 이때부터 단원화풍이라고 불리는 명작들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사도세자능으로 행차하는 광경을 그린 원행, 을묘정리, 의괴, 산수에는 을묘년 화첩, 병진년 화첩은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온화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한 명작으로 남아있습니다. 김홍도는 발련 작품에는 치밀함과 섬세함 대신 대가다운 과감한 생략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평양감사 향연도라 해요. 평양감사로 발령을 받아 대동강변에서 축하연을 보내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인물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홍도는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초충 등 회화의 모든 장르에 뛰어나지만 특히 풍속화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조선후기 농민이나 수공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길삼,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등 그들의 생업을 꾸려가는 모습과 씨름, 무동,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 빨래터와 우밀가, 점심 등 서민의 삶과 정사에 밀착된 일상의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생동감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칭감 넘치는 우선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으며 활달하고 건강한 한국적 해역과 정감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둥글넘족한 우리 서민의 얼굴, 한국적 정치를 느끼게 합니다. 김홍도는 화가 신분으로 종육품에까지 오르는 추세를 맛보았고 비록 만년에 가난과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일생동안 시를 읽고 멋을 즐길지 않은 진정, 위대한 화인이었고 김홍도의 작품은 조선시대 우리 문화 역사를 고쳐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며 동시대의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홍도의 사망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1805년에서 1806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은 사실적이고 배격을 은은한 먹으로 강조했고 민중의 삶을 다른 작품이 많아서 조선시대에 우리들의 선조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화가 김홍도를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